안녕하세요.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K-옥션 위클리 온라인 리뷰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한봉호 선생님 작품. 이런 작품 역시 아주 큰 한국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웬만한 작가, 현대 작가와 작품보다 이런 작품이 훨씬 낫죠. 훨씬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1988년도 그림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9월 13일에 온라인 미술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태 선생님 작품. 나중에 이거 사석원 선생님 작품처럼 됩니다. 사석원 선생님 작품처럼 유행을 탑니다. 분명 문형태 선생님 작품. 어, 닭이 나왔네요. 닭이 나왔네요. 이런 작품 같은 경우 현재 응찰에서 9회 달려가고 있죠. 18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게 거품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도에 그린 작품이죠. 2017년도에 그린 작품이죠. 이런 쿡, 레이버, 쿡 작품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언젠가 한순간에 사석원 선생님 작품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작품이 현재는 응찰일 수가 9회지만, 나중에는 문형태 선생님 작품은 응찰일 수도 분명히 1회, 혹은 응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년 후를 보시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180부터 시작인데, 260 달려가고 있죠. 김선우 선생님 작품 나와있네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김선우 선생님 작품, 마찬가지로 100부터 시작인데, 440만원 달려가고 있고, 쭉쭉 보겠습니다. 선우 선생님 작품, 1988년도 생이시죠. 신흥우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신흥우 선생님 작품. 이런 버스라는 작품이 나와있구요. 요즘에 다른 미술 블로그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신흥우 선생님의 콘서트 작품 이후로 이런 버스라는 작품이 나와있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김지희 선생님 작품 나와있구요. 제가 왜 그렇게 사석원 선생님이랑 문형태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 2020년, 2018년, 19년도에 사석원 선생님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거래가 되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응철율이 낮아지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경 선생님 작품, 그리어음풍 소풍 이라는 작품이 220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고, 쭉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작품이 리세일되서 많이 나오죠. 150만원에 시작되었던 이런 작품들이 불과 2년만에 혹은 1년만에 이렇게 200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세일이라는 작품은 50만원 플러스 정도 되고 있네요. 문형태 선생님 작품 역시 응철의 수 8회, 8회에 180부터, 이제는 무조건 그냥 180부터 시작입니다. 호당 60만원이에요. 60만원, 호당 6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가가 호당 60입니다. 이 호당 60이 3호 작품이 예를 들어서 1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5회 넘어 8회 달려가고 있다. 250만원 달려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쭉쭉 가볼게요. 오늘은 신흥호쌤 작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작품 나와 있죠. 비오는 날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신흥호쌤 작품 마찬가지로 요즘에 콘서트 작품, 버스 작품 여러 악기를 소재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황유혁스의 작품 오래만 나와 있네요. 역시 황유혁스의 작품 1988년도 그림 작품이고 현재가 14회를 달려가고 있네요. 이런 그림을 가져가셔야죠. 이런 그림 50만원부터 책정되어 있고 황유혁스님의 그림이죠. 이런 그림 가져가셔야죠. 영차렉스 14회 역시 제일 인기가 많은 작품이네요. 근데 그림 위주로 저는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익센 작품 나와 있네요. 오랜만에 남았구요. 역시 20위에 달려가고 있네요. 시작가 70부터 시작 70부터 시작이지만 이런 것은 220 달려가고 있다. 제가 오늘 이번 회차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 선물하는 가장 한국적인 한봉호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플라멩고 작가이신 한봉호 선생님의 작품 이렇게 어떻게 부채춤을 추고 있는 이런 아주 멋진 그림이 오랜만에 또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주 응차롭네요. 110부터 시작인데 이런 그림은 가져가셔야죠. 110부터 시작인데 아주 멋집니다. 한봉호 선생님의 작품 한봉호님의 작품이죠. 88년도에 그린 그림은 1999년도 즉 우리가 22년 전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던 작품 뉴슬드에서 나와 있죠. 이런 작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봉호 선생님 이런 그림 멋지네요. 한봉호 선생님 작품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리세일된 작품을 여러분들은 사시면 다음에 또 리세일될 확률이 또 있죠. 와 이런 멋진 그림이 있다니 와 플라멩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하나 둘 둘 둘 셋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 명 열 명 열 명 열 세 명이 지금 한 그림에 담겨 있죠. 이런 작품 선무와 이 플라멩고 작품이 이번 이번 회차에서 최고죠. 200부터 시작인데 아주 철이 없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작품이 와 하나의 작품 하나하나의 작품이 미술관에서 국립미술관 실인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이런 작품이죠. 이런 작품은 멋지네요 오랜만에 나와있네요 2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은찰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은 한봉호 선생님이 끝으로 보겠고 왜 제가 사성원 선생님 작품과 왜 문영태 선생님의 작품을 비교하냐 사성원 선생님의 작품 볼게요 올해 쥐를 그린 작품이 350에 나와있지만 이거는 350에 낙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작품이 나와있어요 800만원 부터 시작인데 이거는 응찰 유찰됐네요 응찰되지도 않은 유찰되었구요 쭉쭉 가보시면 이제 닭 닭 이라는 작품이 나와있구요 보시면 5회 2회 황소란 작품 2회 이런식으로 흐름이 유행이 있다 이거죠 제가 2019년도 제가 2020년도에 얼마를 리뷰를 사성원 선생님 작품을 많이 했습니까 엄청났죠 그 당시에 닭나귀 같은 경우는 18회 60만원 이런 145만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작품도 있었죠 강아지 작품 400만원에 응찰되었고 추후에 이제 문현태에서의 작품은 프리미엄에서나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구요 이렇게 응찰될 수가 많이 높다 그러면 작품에서 유행을 많이 탄다 리세인이 나중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호선으로 한봉호 선생님 작품 위주로 봤구요 문현태 선생님 사성원 선생님 작품 과 같이 나중에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제가 사성원 선생님 작품 도록 2개가 있는데 도록도 나중에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죠 추후에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옥션 2021년 9월 13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잠옷 입고 그림 골라주는 아재 김아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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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